수영이 앙금 안녕 누가 주인공이야? 얘? 내 주인공은 5명 정도 돼 주인공은 5명이라고? 왜 이렇게 많아 재밌어? 근데 왜 그동안 안봤어 내꺼 영상 뭐? 니꺼? 영상? 어 볼 때도 있었는데 examiner 넉넉히 잘 먹었다 제발 좋아 준비 이제 일 30 31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니다 길어 하루가 길어 좋아 좋아 쌀기 후추 잘 어울려요 후추 멸치 오 후추 říš 물 물 물 물 숙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